3등이 육아로 지치다 못해 체력 방전된 아빠 송일국 그랬던 그가 확 달라졌습니다 날렵한 몸매는 물론 날카로운 눈매 탄탄한 허벅지까지 3등이 아빠가 아닌 광고 모델로 변신 송일국 씨 만나러 갑니다 어느 광고 촬영장인데요 에어컨이 고장나서 무척 더웠습니다 그러나 송일국 씨는 프로의 모습이죠 오늘 이 순간만큼은 안 보고 짧은 휴식이죠 일이 휴가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휴가에서 벗어나 화보 촬영을 하면서 디넛은 휴가를 즐기고 있는 송일국 여성들 모든 어머님들이 선배님을 가장 좋아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 허벅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원래 하체는 슈퍼맨이고 위가 호빵맨이어서 우리 시청률을 위해서 상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타면 어느 부분이 올라옵니까? 허벅지가 아니 여기 정말로 방금 살짝 때리신 거예요 지금? 아우 부러워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함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삼둥이들을 잊은 것 같죠? 만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에서 낮잠 자고 간식 먹을 시간입니다 애들이 크면 온 가족 캠핑도 한번 사실은 이거 슈퍼맨 하면서 다른 가족 아빠들을 좀 꼬셔가지고 같이 갈까 타블러시나 텐트 같은 거 하고 그럴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타블러시도 애 보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빡 해야죠 그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 근데 아내분하고 그런 쪽의 코드는 맞으세요? 나는 집에서 책 볼 거야 나는 밖에 나가는 게 싫어 아내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4살 때 아 그렇잖아요 소문대로 역시 잡혀 사시는군요 뭘 잡혀 사... 아니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기고 있는 거야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새쌍둥이 아빠 송일국 씨의 출연 결정 제일 중요한 이유 어떤 거죠? 아내의 휴가 잡혀 사는 거 맞네요 아니 워낙 아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4억이 올 때 만삭배하고 똑같아 있어요 새쌍둥이는 배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거의 7개월 넘어갈 때는 아 인간의 배가 저렇게도 되는구나 이해가 됩니다 아니 이게 뭔가요? 육아는 물론 운동까지 할 수 있는 세쌍둥이 전용 송국열차 화제죠? 보통 나가면 짧게 1시간 길면 2시간 더 타고 싶어도 애들이 못 버텨요 한 60km 가까이를 끌면서 타는 거죠? 그렇죠 그 자전거 무게 60kg 허벅지는 별일 없이 안녕하시고요 건강합니다 항상 허벅지를 치세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을 때 치는 건데 부러워요 아 그래요? 네 한계에 도전하는 남자 송일국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눕니다 쌍둥이 키울 때 뭐뭐의 한계를 느껴봤다 뭘까요? 의외죠? 유치함의 한계를 느껴봤다 애들하고 있다 보니까 오바해야 돼요 그냥 가면 이리로 오세요 그러면 안 와요 야! 브래블러우와 야! 브래블러우와 그래야 와 카리스마 오늘 내려놨습니다 오바하게 되고 유치해지더라고요 귀여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사실 아내랑 부부싸움 안 해봤어요 부부싸움 될 수가 없는 게 서로 존대하거든요 존댓말 안 된 말 살다 보면 또 섭섭한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실수의 90%는 제거하지만 네 그러면 극전층으로 바뀌어요 여보님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러면 싸움이 안 돼 그래요 그래도 부부싸움을 안 했는데 만약에 할 때 아무튼 아내와 대화할 때 대화할 때 뭐뭐의 한계를 느껴봤다 말빨의 한계를 느꼈다 절대 말싸움 아내하고 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100%가 아닌 다음에는 99%여도 1%의 여지 때문에 제가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100권이 넘는 법전을 다 외우신 판사분이니까 이게 논리가 안 되는군요 안 돼 저 안 돼 어떻게 노력해 볼 생각은 없으니까 지금부터 신문을 다 읽는데든가 소설책을 하루에 세 곳씩 읽는데든가 죽을 때쯤 이길 수 있겠죠 죽을 때쯤 이길 수 있겠죠 오늘 너무너무 유쾌한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정국인 씨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길에서 저와 대한민국 만세 보시면 외면하지 마시고요 꼭 도와주십시오 저는 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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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